이번 영상에서는 동사 let의 대표적인 5가지 뜻과 활용 예문 10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뜻보다 더 중요한 실전 사용방법 지금부터 예문을 따라 읽으세요. 손을 놓아줄 수 있겠어요? 파티에 올 건지 알려줄래요? 부모님은 나에게 파티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. 잊지 마세요. 잊지 마세요. 잊지 마세요. 비오니까 우산 빌려줄게. 당신의 펜을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?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. 당신의 펜을 잠시 빌려줄게. 당신의 펜을 잠시 빌려줄게. 당신의 펜을 잠시 빌려줄게. 당신의 펜을 잠시 빌, 내 마음을 더욱 86년ok에 reptilian을 BLUE하고장다. 당신의 펜을 잠시 빌려줄게. 당신의 펜을 잠시 빌어줘야지는 않았다. 당신의 펜을 잠시 빌 Alexa. 당신의 펜을 잠시 빌려줄게. 당신의 펜을 잠시 빌어라주는 것이다. 그녀는 두려움을 그녀가 꿈을 추구하는 데 방해하지 않겠다?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꿈을 추구하는 데 방해하지 않겠다? 그녀 этот 그녀는 그녀가 꿈을 추구하는 데 방해하지 않다? 그녀는 그녀의 부 rig이issible 추구하는 데 방해하여 FaceTime. 그녀는 그녀가 꿈을 추구에 James break. 그녀의 공을 추구하는 데 방해하지 plans. 매니저는 직원들이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도록 허용했다. 그는 마침내 옛날 원안을 도와주고, 친구를 용서했다. 여기까지 렛 동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